있습니까? 제가 대화하자. 대화하겠습니다. 요리 잘 됩니까?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어떤 거 만들 겁니까? 저기 다. 저기 가서 만들어. 도마 있습니까? 도마 우리 두 개인데 다 쓰고 있어. 아 그렇습니까? 저 다 쓰고 있습니까? 아니면 아직 안 썼습니까? 두 개 다 쓰고 있다고. 저쪽에서 도마 하나 훔쳐갔습니다. 바닥에 떨어졌다고. 됐다. 원래 그게 맞습니다. 작게. 아까 그 간장이, 간장이 저희 것 같습니다. 가지러 가야겠네. 예, 예 쓴다. 훔쳐야겠다. 훔쳐야겠다. 저희 촬영에. 거기 있습니까? 제가 대화하자. 대화하겠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까? 잘하고 있습니까? 잘하고 있습니까? 아 괜찮습니다. 아 좋습니까? 그냥 보러 왔습니다. 염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왜 샵스위치 같은 거 있습니까? 벌써 끝났어? 아닙니다. 그럼.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덥해. 예. 이거 진짜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. 모르게 하나씩 가려가니까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없습니다. 야, 없습니다. 예? 뭐 하자.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. 왜 이렇게. 이것처럼. 아. 죄송합니다. 아 우리 쓰고 나서 드리겠습니다. 네.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배달해서. 진짜 약사 지켜야 돼요. 알겠습니다. 필요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. 바로. 역집이니까. 헨리 형이 정말. 천박이 죽일 것 같습니다. 말도 안 해. 민재가. 천박이 죽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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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